안녕하세요. 워렌 버핏하면 가치투자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폴폴리오에는요. 다 가치주만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주총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크셔의 사업 기반을 좀 봤습니다. 일단 버크셔는요. 완전히 통제하는 기업들이니까 보험이나 철도회사 그리고 일반 소매나 제조업 같은 기반의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분을 일부만 가지고 배당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통제 기반의 투자 폴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 폴폴리오에는 무려 47% 그러니까 절반을 애플 한 기업의 몰빵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버핏 같은 가치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분산 투자하고는 거리가 있죠.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버크셔의 폴폴리오 73%는요. 단 5개의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버핏은 분산 투자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 버핏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몰빵하는 것이 바로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폴리오를 보면요. 기술주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성장주로 부르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중 가장 최근에 관심을 받는 기술 성장주 얘네들이 있죠. 바로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요. 스노우 플레이크 그리고 뉴 홀딩스입니다. 여기에서요. 액티비전은 지난 4분기까지만 해도 지분이 사실 1.9% 정도만 매입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 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그 매수를 엄청나게 됐습니다. 작년에 10억 정도를 썼는데요. 올해 1분기에 지분을 무려 9.5%를 늘려서요. 거의 총 60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면 작년 기준으로 버크셔 투자 폴폴리오의 탑 10 홀딩스에 포함이 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봤더니 주총에서 버핏이 이걸 설명을 좀 했어요. 작년에 77불 정도에 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95달러 정도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수를 하면 보통 주가는 인수가에 근접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좀 어수선하기도 했고요. 인수 계획 발표되고도 지금 여전히 계속 77불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버핏에게 이거는요. 웬 떡이냐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량 인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 액티비이션이 주가가 오르지 못한 이유에는 규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인수가 반독점위원회 태클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그 월가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이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는요. 저도 좋아하는 게임들입니다. 콜 오드 리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브 워치 같은 아주 유명한 게임들을 만든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길 인수하면 무려 세계 3위의 게임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FTC의 리나 칸이요. 이걸 고운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하죠. 이 리나 칸은 메가캡 기술주들의 합병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여태까지 계속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이번에도 엔비리아하고 암의 합병을 무산시켰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도 로키드 멀틴하고 에로젯 합병 그리고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하고 왓셉 이것도 분산해서 분할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의 메가캡 기술주들한테는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도 지금 대형 기술주들의 플랫폼 인수를 통한 성장에 반대하는 칸의 주장이 일리가 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95달러를 넘었어야 할 액티비전의 주가가 현재 지금 77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버핏은 지금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의 규제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버핏이 좀 누굽니까? 무려 91세에 넘는 투자계의 현인, 오마의 현인 아닙니까? 이런 존재,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거의 10% 수준으로 대폭 늘린 거겠죠. 10% 수준이면 대주주 쪽에 포함이 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반독점 관련 이슈에서 지금 메가캡들이 그동안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그동안.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반독점 이슈에서 굉장히 많이 시련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는 거죠. 20년 전에 먼저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규제 당국의 포커스에는 벗어나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월가 투자 은행인 웨드부시는요. FTC가 소송할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고요. 소송한다고 해도 이 합병으로 승소할 확률은 0%라고 봤습니다. 제로. 결국 액티비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95달러는 기본적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전반적으로 다 95달러 수준으로 다 올렸다는 게 그 상향 조정한 이유겠죠. 문제는 액티비전 자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작년부터 사내 성추행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차별 이런 문제로 고소 엄청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뉴욕주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고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콜 오브 듀이 벵가드라고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최신판이죠. 콜 오브 듀이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는 작품인데 이게 지금 그 헤일로하고요. 베르필드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라리 차기작인 모브론 월페어 2에 기대를 걸어보자고 이런 입장이죠. 여기다가 오브 워치 2도 지금 딜레이가 좀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실적과 전망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안 좋죠. 1분기 매출이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달러 정도 하락했고요. 어닝은 36% 정도 낮았습니다. EPS는 전망치였던 71센트로 거의 10% 하에 한 64센트로 보과됐고요. 매출도 전망보다 18%나 낮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했다. 대표작도 부진해서 이런 문제가 매출 하락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망도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피니티브는요. 이번 어닝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점을 줬습니다. 최하점이죠. 실제로 어닝 전망치도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3개월 기준으로 3개월 전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계속 전망이 안 좋아지는 거죠. 2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30%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은 왜 이런 기업을 매수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펀더멘탈이 정말 견고합니다. 뭐 그러니까 샀겠죠. 라피니티브는요.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최근 매출 성장세는 약간 둔화했지만 그래도 지금 그로스 마이진. 이게 73%에 달하고요. 넷 마이진도 30% 수준입니다. 부채도 적어요.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7%고요. 무엇보다 배당금이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샀겠죠. 법비동이. 배당 성장률이 15%에 달하고요. 지금 배당 성향, 페어레시오도 15% 수준이니까 견고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라피니티브는 펀더멘터리 동종산업의 6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월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간은요. 지금 29명의 애널리스트 중 5명이 강한 매수. 그냥 매수가 9명. 그리고 홀드가 15명으로 일단 약간은 두고 보자는 입장이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매수 쪽에 가깝습니다. 블리시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목표가도 94.20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가격에 거의 가깝습니다. 현재 가격에 비교를 해보면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최고가는 113달러, 최저가는 75달러입니다. 지금이 거의 최저가 수준이니까요. 안전마진이 지금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격으로만 보면요. 월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주가로만 보면 월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에 베팅하고 있는 거로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일단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아주 견고하다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워낙에 최근 말이 많고 매출 부진을 좀 겪었고요. 하지만 기대작이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오버워치2도 나오고 액티비션은 올해 말에 기대를 걸어볼 기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액티비션 같은 경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도 포함되는 산업군이죠. 그래서 이제 아거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기 의견을 홀드를 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5년 장기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플레이크가 있죠. 데이러베이스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기업인데요. 공모주는 사실 투자를 안 한다고 했어요. 버피시 근데 이런 원칙을 약간 깨고 큰 맘 먹고 투자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인컴 스테이먼트만 봐도 매출이 정말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순익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매출은 분기 대비 지금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을 보이고 있고 순익도 작년 2분기부터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프니티브는 어닝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완벽하다는 거겠죠. 강력한 어닝에다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닝 전망 트렌드가 아주 강력해요. 최근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올해 1분기 전망치가 무려 144%나 상향 조정이 됐고요. 2분기도 420%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87%가 상향 조정이 될 정도로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월가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도 33명 중 7명이 강한 매수, 16명이 매수, 그리고 9명이 홀드, 단 1명만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매수 의견에 취해져 있고요. 최근 금리 상승이 대세 약세장으로 지금 진입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지금 주가가 155불 정도인데요. 최저 목표가가 지금 190달러입니다. 평균이 315달러예요. 평균 목표가가. 그러니까 지금 안전마진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리스크 리워드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 목표가는 무려 지금 575달러일 정도로 월가가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어닝하고 실적, 펀더멘탈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성장주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밀려서 무너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출 전망이 어마어마해요. 2023년 성장 전망이 66%고요. 2024년은 157%에 달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 개인이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 기능 비중 확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355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낮아서 위험보상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하락장을 이용해서 매집해야 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스노우 플레이크의 최대 주주로는요. 지금 아이코닉을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블랙락도 있고요. 벵가드, 버크셔 하스웨이, 타이거 글로벌이 있습니다. 다 쟁쟁한 기업들이죠. 마지막으로 뉴홀딩스가 있습니다. 뉴홀딩스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에요. 뉴홀딩스는 남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남미는 그 뱅킹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요. 데뷔카드나 크레딧 카드 그런 쪽을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전화는 쓰잖아요. 그러면서 핀테크로 누뱅킹이라는 카카오뱅크처럼 그런 플랫폼이 나와서 이게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2018년 기준으로 고객이 37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 4,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지금 세계 최대 핀테크 중에 하나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좀 무서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핀테크의 다크호스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작년 13F에 보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가 투자를 했는데 주요 투자자로 지금 타이거 글로벌도 있고 베일리 기포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크의 캐시우드하고 텐센트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가치의 대명사라고 있는 워렌 버핏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캐시우드가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월든스는 일단 매출이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는 회사입니다. 작년 4분기 순이익은 조금 부진했어요. 그런데 손실을 보는 성장주라는 점에서 현재 거시적 환경에서는 지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IPO 당시 고점 대비 거의 60%가 넘고 58% 정도 폭락을 했고요. IPO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2월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망을 모두 상회하는 상당히 견고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시장이 성장주는 다 무너지는 추세라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올해 1분기 실적이 5월 16일 발표가 됩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개월 전과 비교해서 1분기에 86% 조정이 되고 있고 2분기 87%로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 전망치도 올해 77%, 내년에는 170%로 계속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까지의 매출 성장세도 113%. 이건 동종업계가 21%라고 하니까 또한 압도적인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순위 마을진이 약간 안 좋은 편입니다. 모범 스탠린은 지금 뉴홀딩스가 남미에서 금융상품 보급 확대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새로운 제품, 플랫폼의 전환 같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봤는데요. 반면 리스크 요인으로는 자산 건전성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성장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악화될 수 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손실을 보는 기업이고요. 마진의 부채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규제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죠. 뉴홀딩스의 월가 의견은 매수에 가까운 홀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17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고 그중 3명이 강한 매수, 7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립은 3명, 매도는 3명, 강한 매도 1명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10불 50. 현재 가격에다가 그래도 82%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최고 목표가는 16불이고요. 최저는 4불입니다. 지금 5불 20 정도니까 그래도 안전맞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죠.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기업도 리스크 리워드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핏이 키우는 대표 성장주를 봤는데요. 성장주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쭉 보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모두 상당히 견고한 재정상태 그리고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장이 빠지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세 하락장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기울고 성장주가 무너지면서 이런 기업들, 아주 좋은 펀더멘탈의 성장을 계속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리스크 리워드를 가진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